아 이런거 왜 갖고있어 이런거 버리지 이런거 버려 이런거 좀 어이 짐 짐 개판 아이 이 발트 이거 싸구려 이런것도 좀 버리고 오는거 아이 진짜 버려 이거 빼 이거 왜 집어넣어 이걸 와이프 이거 바꾸고 넣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아 진짜 앞에 와이프 바꿔줄까 와이프 앞에 안바꿨다고 어디 갔네 바꾸기 와이프 이거 보내 닫는다 어 와이프 빼기 아 차량 이거 잡아줘 나 이거 빼줄게 바꿔줄게 이게 긴건가 이게 길이 맞아 이거 여기 긴거 여기 짧은거 어 바꿔줄게 네 바꿔 드리겠습니다 아 까먹었다 어떻게더라 아 이거 우외로 와이프 잘 못 바꾸던데 어 사람들이 와이프 잘 못 바꿔 정비하는 애들도 와이프 헤매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 못 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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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런다니까 어 어 워낙 저런거 좀 저기 근데 이거 와이프 얘가 되게 불편해 그 캡을 여는 방식인데 내가 하다 짜증나서 아 뭐야 이거 몰라 이게 매미 등짝같이 생겨갖고 어 봐봐 여기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우리 길이 맞나요? 길이 맞아 젠코베 맞게 샀어 맞게 샀는데 설명서 얘가 이제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 거야 봐봐 들고 있어봐 뭐야 이거 얘가 나도 이거를 아 이거 메이크업 어디야 이거 어 메이크업 와인아트 딴 거야 얘를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로 벗겨놔야 되거든 아 진짜 와이프는 순정숲사 순정 그니까 뭐야 이거 이게 이게 근데 지금 따뜻하니까 겨울에는 이거 부러지겠어 플라스틱이 그치 얘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하하 서영상 이거 봐야겠는데 서영상 서영상 아 아 아주 쥐똥마락 이렇게 해놨어 응 어 여기 적혀있네 훅 이거 훅 훅 훅 훅 훅 훅 훅 이렇게 이렇게인가 어 잠깐잠잠잠잠잠 그렇게 맞는 거 같은데 아냐아냐 이거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응 걸어 걸어야돼 있잖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저 제껴서 이렇게 이렇게 응 뭐야 아냐아냐 저거 잡아 자 자 열고 열었고 응 상태에서 얘를 걸레 벌레 올리자 응 아이씨 잘 돼 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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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안 걸려 걸쳐 야 될 텐데 좀 훅하고 응 훅 훅 훅 훅 훅 훅 훅 여기서 이렇게 딱 잠기는 건데 형 훅 훅 훅 훅 한 번 훅 훅 훅 아 이거 되게 제품 불편하다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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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어? 어 여기서 딱 잠겨야 되는데? 잠시만요 거봐 이게 이게 안 좋다니까 아 왜 이런 거 사냐고 아 그니까 아 이거 버려 야 버려 버려 야 다시 원래 꼭 껴 그냥 아 잠깐만 껴질지도 않아 도전 시간을 꺼 아니 국산 전차종이라며 어 그니까 국산차잖아 ological 버튼 누른 거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장착 방법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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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멋있는데 원 Oper 아 이게 개간지 야 나중에 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분리해? 나중에 내가 половина 까면 돼 아 그니까 이거 까는 거 까지는 해 아 여기 까야 돼 이거 이거 눌러야 돼 요게 요게 이거 눌러갖고 아 맞아맞아 어 눌러갖고 빼야돼 아까 어떻게 깠어 이거 어 봐봐 응 내가 까랑만 더 잘 깠어 까랑만 더 잘 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조이지 어이씨 제품 뭐 이거냐 이거 못 빼 왜 하하하하 불에 불어지는 소리 났는데 하하하하 못 빼는거 맞아?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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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빼는거 아닌데 어 아 나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이상하게 못 바꾸겠어 이거 와이퍼 에어치은거 생기면은 어 이거 뭐 바꿔 죽었어? 아유 진거 안생겨 하하하하 딱 여한친구가 필요할때 바꿔줘야지 딱 비올땐 아 나 이상하게 와이퍼는 못 바꾸겠더라 엔진오일은 교체할줄 아는데 아이씨 엔진오일은 나다 풀면 다 돼지 나다 풀면은 엔진오일 아 그니까 차를 엔진오일 바꾸는게 더 쉬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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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이 옷을 빠져라. 부셔버릴까 이거? 이제 안 부서지는 거 아니야? 와이프와? 다시 원래대로 해. 나중에, 나중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걸로 시간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이 남자가 칼을 빼 놨으면 다 끊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다시 넣어도 돼, 칼을. 잠깐, 잠깐, 잠깐. 어. 이거 왜 안 빠져? 잠깐만, 놓고. 됐어, 뜯어. 못 빠지니? 됐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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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영상 끊을게. 나 끊어봐. 결국 못 끼움. 못 꼈음. 쓰읍. 해치 VA